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 골프선수 이승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승수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은신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상일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금융그룹 소속 프로 박배종입니다.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. 하나TV를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. 하나은행 시합이 또 참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하려고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 너무 진지해지지 않으려고 조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첫해 하나은행 시합에 우승을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우승을 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. 올해도 부상 없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샷 한샷 최선을 다하는 게 제 각오입니다. 올해 하나은행 리테이션에서는 예산 통과해서 모든 하나은행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. 모두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아무래도 저희 시그니처 포즈인데 이 포즈가 재작년 이후로 두 번째 프로필 촬영하러 왔는데 3년째 하나은행과 같이 하고 있고 너무 설레고 기분도 좋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게 됐고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성고등학교 1학년 이수민입니다. 비봉중학교 3학년 국가대표 안성현입니다. 웨스트권입니다. 이효성입니다. 올해도 국가대표를 꼭 유지하고 싶고 프로 대회에 나가서 TOP5라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싶습니다. KPGA 시합에서 TOP10과 AGGA 랭킹 TOP10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어릴 적부터 꼭 메인으로 달고 싶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렇게 소속 선수가 되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하나 금융이어서 너무 또 든든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. 대한민국 최고의 하나금융그룹의 소속 프로로서 프로필 촬영에 참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오늘도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